네이버가 돈을 줬는데 시민단체 돈을 40억을 주고 시민단체에서 무슨 통과신지 모르겠지만 1억을 떼고 39억을 성남FC에 넘겨준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인허가에 대한 편의를 봐준 대가성으로 보이는데 꼭 뇌물을 제가 법을 잘 모르지만 뇌물을 직접 받는 뇌물죄가 있을 것이고 사후뇌물죄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우회해서 받는 뇌물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돈을 받아서 안 되잖아요 자리를 이용해 가지고 본인의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그것이 성남FC든 뭐든 전혀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인허가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업체들에게 돈을 버는 것은 직접 받았건 우회로 받았건 뭡니까 뒤에 받기로 약속했건 간에 기본적으로 그게 여러분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뇌물수수죄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가장 고전적인 방법을 썼네요 네이버가 성남FC에 40억을 우회 지원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회 지원하는 과정에서 통과세로 1억은 김어준 처남이 설립한 시민사회단체에서 가졌는 모양이에요 성남FC는 2015년부터 2년에 걸쳐서 한 시민단체로부터 39억 원을 후원받았다 검찰은 이 돈에 앞서 네이버가 시민단체에 후원했던 40억 원의 일부이고 네이버가 대가성으로 시민단체를 이용해서 성남FC를 우회 지원하는 것을 보고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네이버에 여러분들 관련된 직원들 불러가지고 검찰 수사관이 뭡니까 취조를 하게 되면 다 부르겠죠 하늘 아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성남FC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오 내는 한 푼도 안 먹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인허가권을 활용해서 산하에 있는 그런 단체에 돈을 지불하도록 한 것은 그거는 삼척동자가 봐도 뭡니까 그런 내물성 성격이 강한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이와 같은 후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에 이루어졌고 네이버는 이후 신축 사옥 인허가를 받았다 대가를 준 거 아닌 거 편의를 봐주고 이준석의 이런 욕을 많이 들은 것도 대통령을 만나게 해 준 대가로서 뭘 받은 거 아닙니까 젊은 친구가 그래서 욕을 먹은 거 아닙니까 뭐 다른 거 하고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가 준 40억 원에서 1억 원을 떼고 전달책 역할을 한 시민단체 희망살림이 방송인 김어진의 처남으로 알려진 인태현 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의 주도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1억 원이 인태현 씨가 직접 먹었는지 아니면 시민사회단체 운영비를 썼는지 직접 먹었던 아니면 운영비를 썼던 간에 옳은 일은 아닌 거죠 40억 가운데 1억을 갖고 39억을 전달한 거 아닙니까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상 3부는 지난 10월 6일 네이버에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해서 네이버 직원 3명의 자택과 주거지 휴대정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것도 3명 정도와 관련되기 때문에 CEO가 또 다 알았을 것이고 대표이사가 이것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뭐죠 다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달 10월 26일 네이버 본사와 시민단체 롤링 주빌리 옛날의 희망살림 등에 대해 진행한 압수수색에 이은 것이었다 검찰은 당시 확보한 증거를 분석하면서 네이버 측이 증거를 인멸하는 정황을 포착했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성남FC 후원 및 신사업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을 봅니다 이런 후원금을 제공한 이후에 네이버는 성남시로부터 제2사업 신축허가를 받았다 신축허가를 받는데 용도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상적인 경로로 나오기가 힘든 것을 나오게 만들어 준 거죠 거기에 대해서 자리세 비슷하게 받은 거죠 이 사람이 아마 이번에 돈을 전달하는 데 이력을 했던 인태현 전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 이게 부정선거가 성공해서 했으면 다 덮였을 거 아닙니까 성남시장 시절도 이 정도인데 대통령으로 원인했으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렇게 다 해먹는 거죠 결국은 뭐 끼리끼리 해먹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태양업도 태양광도 보시면 그렇고 결국은 장기 집권이라는 게 이익입니다 이거 돈이 있거죠 국책사업 비슷한 것을 일으키고 그것을 또 관련 동향이나 이런 사람들 함께 넘겨주고 해가지고 서로 이익을 나눠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심한 것이 중국일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를 지키자고 하는 거죠 최소한 선거를 지킬 수가 있으면 공정 완전한 인간사에서 공정한 사회라는 게 있을 수 없겠지만 공정한 사회에 근접할 수 있도록 사회를 끌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이제 정치 권력이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세세손손 권력을 굴릴 수가 있으면 어마어마한 이익 카르텔이 생기고 그게 뭐 남미 국가들에서 많이 관찰할 수 있는 것이고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많이 관찰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우리 일인 거죠 다른 사람 일이 아니고 나라 가는 길이 죽어야 죽는 걸 암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야기죠 죽기 전에 다른 것을 보고 저렇게 하면 죽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깨우쳐야 되는 거죠